다음은 오전과 오후에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종목을 보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PCB 이수 페타시스가 되겠는데요. 2부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초반에 좋았어요. 근데 이게 몇 시죠? 11시에서 딱 진짜 12시 넘어가자마자 하락으로 전환된 다음에 계속해서 장 마칠 때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무려 5.3%나 밀리면서 지금 손실이 그냥 나버린 상태입니다. 비중도 적지가 않으세요. 30% 정도 담고 계시고 이분께서도 오전에 비중을 줄였어야 했나 봐요. 이러시는데 뭔가 시그널이 나왔었나요? 왜 줄였어야 했나 봐요. 이걸 미리 알 수 없었다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가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김용일 전문가님, 이수 페타시스는 이제 파는 분위기로 전환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수 페타시스도 매매적인 측면이 좀 가미가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슬슬 약간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1000달러가 계속 분기점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0달러는 갈 테지만 그 구간에서 힘을 더 써주지 못한다면 늘리는 구간이 올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최근 이틀 동안에 연속적으로 이제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다가 어쨌든 바로 또 급등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도달을 한 거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가 딱 2700선에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2700선을 뚫고 가줘야지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꽉 막혀가지고 뚫어주려는 시도를 지금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못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도 어찌 됐든 지수를 약간은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투자보다는 약간의 매매적인 성격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야기는 계속해서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4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스페타시스가 MLB 기판이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북미향으로 계속해서 수주액은 늘어나고 있고 엔비디아향 MLB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두 배 이상 켜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왜 매매적인 성격이 가미가 되어야 되느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지금 거의 약 한 반년 정도 됐나요? 반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년이 넘어갔죠. 이때부터 8개월이니까. 지금 계속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뚫어주려는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줬다가 못 뚫어줬고 계속 쭉 행보하다가 이번에 상승이 다시 한 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신고가 부근을 보셨어야 된다는 거죠. 신고가 부근을 뚫어주면 정말 힘 있는 거구나 하고 더 갈 수가 있는 건데 못 뚫어주면 결국 또 박스권에 막혀서 못 가는 거구나. 그러면 정리했다가 이스페타시스는 향후에 다시 사야지. 그럼 그 다시 사는 게 언제쯤 타이밍이 될 것인가. 하반기 이야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하반기에 이러한 흐름, 최근에 보게 되면 물량이 지금 강력하게 들어갔죠? 앞선 구간에 이 박스권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소화해주는 물량이 들어가 좋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겼으니까 올라갈 힘이 생긴 건데 이 올라갈 힘이 생긴 상황에서 보게 되면 고점의 저항 구간을 못 뚫어주고 차익실현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다시 한 번 재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이러한 힘이 들어왔을 때 타이밍 잡아서 재매수해야지 하고 매도가 되면 좋았었던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타이밍이 살짝 지나가 버린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은봉들 보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건 최근에 들어갔던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던 물량이 다 나왔다고 하면 이스페타시스는 다시 횡보하면서 쭉 기간이 오래 걸렸다가 다시 좋은 이야기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리면 시간 후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아쉽지만 시청자님께서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전에 수익권인 때 팔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은 좀 지나간 거고 아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11선 이탈을 했고 아마 21선에서 61선 근처 구간까지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떨어졌다가 다시 바로 반등이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스페타시스는 한 번 떨어지면 덩시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물량 들어올 때까지 언제까지 횡보를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생각을 또 해주셔야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회 비용을 생각을 하셔서 비중이 좀 크시니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기에도 지금은 좋은 종목들이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종목으로 수익 챙길래 라고 하시면 정리하시는 거 무방하고요. 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기다렸다가 그게 또 이제 몇 개월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향후에 다시 한 번 타이밍 왔을 때 이때 추가 매수 해버리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타이밍을 한 번 노려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기다리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회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추가 매수 타이밍은 한 2만 원대까지 내려와야지 추가 매수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한 3만 원 초중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 구간까지 왔을 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좋은 이야기가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하반기까지 이거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페타시스가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나오기까지 한 7개월 정도가 걸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올해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에, 추가적으로 시설을 투자한 부분들 그러면서 다시 수주권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또 지지받는다고 매매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타이밍이 왔을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급이 들어갔을 때 추가 매수를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거의 해칭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웬만하면 손실 적으실 때 나오셔가지고 다른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번 갈아타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최근에